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합시다 그러면 합장을 하시고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 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잘 사라집니다 염렴보리심 처처의 안락국입니다 스스로 믿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수행하고 정득해 갑시다 하나도 없는 생각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각 같은 것이 없다는 생각 자작자수 자작자수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습니다 짓지 아니하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마하 받냐 바람이 오늘 황살림 대중은 한번 입을 맞춰보니까 잘 봉행 되겠습니다 내 느낌이 맞으면 박수를 한번 치세요 오늘 이 살림법회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고 나무암이 타부를 하고 또 내가 봉독한 내용을 약간 간추려 설명을 하고 또 다음 대목을 봉독해서 법회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혼자 달아나지 말고 옆사람과 배려하면서 다 같이 봉독해 갑시다 오늘 제가 맡은 소임은 화금경 27번째 10정품입니다 10정품은 선정에 나아가 작용을 밝히는데 거기에는 10가지 산매를 닦아 해탈하는 힘을 얻는다 이런 대목이고 28번째 신통품은 10가지 신통으로 해탈의 힘을 얻게 된다 29번째는 10인품이라고 했어요 10인품은 인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아차림으로써 해탈의 힘을 얻는다 이렇게 세품이 제가 오늘 맡은 소임이니까 좋은 만남 후회 없는 이별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 여기 모셔진 영가님들과 여러분들의 인연인들분들 또 하음살림을 듣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법문이 전해지기를 원만이 전해지기를 말씀드립니다 동참하시겠지요? 그러면 큰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신총년 신총년 통도사 다 같이 화음살림 설판 동참계좌 각각 등 보채와 설법전 영단 봉안위패 여리영단 영가님들과 초청하온 여러 영가님들이시여 법문을 잘 들으소서 용맥 여래멸이 여래요 미묘한 진리를 알고저 하는가 상제 일념지 중을 항상 한생각 가운데 있도다 단능 일념 기무념 하면 다만 한생각을 생각 없는대로 돌아가면은 고보 비루 정상행을 비루자나 부처님 정상에서 살아가게 되니라를 나를 나를 나무 아임이 타불 잘 들으셨습니까? 한 생각이 있으면 땅 위에서 살아야 되고 생각이 없어지면 비로자나 부처님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런 법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이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라는 말은 많이 해도 생각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마음심자가 나오거든 마음 생각으로 해석을 합시다 주장하는 선임이요 우리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려져 간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불교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박수를 쳐야지 아주 쉬운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살려져 가야 되고 생각이 없으면 어디로 가나?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간다 이거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불교는 무념 공부가 있고 유념 공부가 있습니다 무념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예요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념이 되면 뭐가 되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무주 머무름이 없게 돼요 그러면 머무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양이 없어져 버려 오늘 이 환경에도 모양 없는 사람이 모인 가운데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양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사람 나와봐요 모양이 없다는 것은 금강경에서 말해서요 아상, 인상, 중생상, 또 수자상, 법상, 비법상, 육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왜 되겠어요? 무기, 일어남이 없어요 일어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멸, 사라질 것도 없다 무념, 무주, 무상, 무기, 무멸 결과는 뭐예요? 제법, 공상, 불생, 불멸, 중도, 열반이 된다는 겁니다 무념, 공부로부터 무주를 이루고 무주에 이르러서는 무상을 이루고 무상에서는 무기를 이루고 무기에서는 무멸로 가게 되면은 제법은 공상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무소유, 무소 등 평등, 평화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유념 공부는 뭐냐 열반 사득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런 법문이에요 열반 사득은 항상할 상자 절거울 낙자 진실한 나아자 이걸 뭐 선문에서는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사람 그 다음에는 청정할 정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힘이 나오느냐 항상하다는 생각의 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져버려요 항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근심, 걱정이 몰르고 없어져버려요 즐겁다는 생각을 하면 오해되겠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어요 요새 모두 죽겠다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죽겠다 하는 사람 살아있더만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요 그리고 부처님 법문은 참말이다 이거요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외왔듯이 염렴 보리심 하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거요 왜 지옥이라 하고 못 살겠다가 하느냐 이거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기술자를 만드는 게 황살림이다 마지막 박수를 쳐라 이거요 인생을 즐기자 이거요 그 다음에는 진실한 나아자 무명의 아가 있고 진실한 내가 있어요 그리 참사람이 있고 가짜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 진실하다는 말은 진여 실상을 줄여서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 항상 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진실한 생각이 있으면 뭐냐 무명 번뇌가 사라진다 이거요 무명이라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어리석은 죄업이라 이거요 그 무명이 없어질 수건 죄업이 없어지게 되고 번뇌라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저지른 인연이다 이거요 그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생각의 힘은 뭐를 가져가느냐 탐해와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심 걱정 없습니다 고통 고난 없습니다 무명 번뇌 없습니다 탐해와 집착이 없습니다 탐해와 집착이 없습니다 사마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각경에 보면은 사마타라 하는 것은 고요한 지혜의 힘을 길러서 악을 거친다 삼마발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변화하는 지혜의 힘을 길러서 선행을 증정한다 그리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 선난은 뭐냐 불치지간 지간법을 쓸지 않고 직하에 부동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힘으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한다 그래서 사실 참선한다 연불한다 강경한다 진연한다는 것은 정 말하자면 내가 짓고 내가 맺어온 잘못된 인연을 전부 소멸하고 불보사로 원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염렴보리심으로 처처에 나고 죽는데 알락국에 태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소임을 맡은 이 대목을 읽어야 법회가 끝나니까 열심히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영가님들 잘 들어서서 나무 대방광 불 환경 제27 십정품 선정에 나아가 작용을 밝힌다 열 가지 삼매의 힘이다 그때의 세전이 막할 제국 알았냐 버버돌이 도량에서 피로소 정각을 이루시오 보강명전에서 찰나재 재불삼매에 드시옵니다 일체 지혜 자체의 신통한 힘으로 열의 몸을 나타내니 텅 비어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반영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마타에 머물러 지극히 고요하고 고요합니다 큰 위험과 덕을 갖추고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한 가지 모양의 무무시니 이른바 모양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나를 나무 실패 tears 잘 들으셨습니까 텅 빈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Design 이것을 아공이라 하고 법공이라 하고 무소유라 하고 무소득이라 하고 평등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음 법계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다는 건 아까 설명해 드렸지요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없어진 사람들이 모였더라 의지할 때도 없더라 아무 반연할 게 없더라 이거요 우리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지만은 이 화음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어 무거 물에 영무조라 요시 요시 삼세사를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러한 자유자재한 삶을 보사로도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대목을 봉독하겠습니다 운집한 대중을 소개합니다 시작합니다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지만은 보살마살와 함께 계시였으니 모두 정수리에 물붙는 지에 들어가 보살로만 행을 갖췄습니다 법계와 평등하여 할 양 없고 거지 없었습니다 모든 보살에 두루 관찰하는 산매를 얻었습니다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생각으로 일체 중생들을 편안케 하였습니다 신통이 자유로움이 여래와 같았습니다 지에 깊이 들어가서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십니다 일체 지혜를 갖추 여러 마군들을 항복 받으십니다 비록 세간에 들어갔으나 마운 생각은 항상 고요하십니다 보살은 머문데 없는 해탈에 머무른 이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금강의 보살 등 동명보살 30인과 보안경계지 장음보살 등 이명보살 70인과 보안보살 보현보살 등 102명의 보살마살들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열 부처님 세계에 작은 미진수와 같이 운집하여 있으니 옛날에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보살의 모든 착한 행을 같이 닦은 이들이었습니다를 둘 다 볼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화음살림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청정한 업을 닦는다 그래서 동수정업하는 살림살이다 그래서 화음경은 중중 무진 영기를 설법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갔다가 인연 따라온다 그리고 영가님들도 빨리 극락 왕생하는 차표를 다 끊어줘 그걸 딸 때는 가는 차표만 끊지 말고 오는 차표를 끊어가지고 가야 돼 가기만 하고 온다는 소리를 안 하고 선임들 위에 열반에 들면 얼른 갔다 오이소 이라고 신도들은 죽으면 가뿌리라 이러버리고 오라 소리를 잘하네 그러나 화음살림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과 저 성이 거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더라 이랬기래 아셨습니까? 만약에 병상에 있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이 법문을 듣는다면 일러주지 어느 선임이 병이 났는데 법무생사 화두를 들었어 본래 나고 죽음이 없다 깨끗어 병이 나버렸어 병상에 있는 신도들이 만약에 믿고 이걸 알고 행하게 되면 병이 나버려 그러니 내가 병상에 가서 하는 법문이 노래 아닙니까?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셨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연기법문은 가는 차표만 끊지 말고 오는 차표도 끊어야 된다 아셨지? 그래서 생축발언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연가축은 제자도 있더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보살이 등장해서 법문을 청하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또같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의 보안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어 보안보살과 보안보살이 진인 행과 서원에 머문 모든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산매와 해탈을 성취하였기에 보살의 모든 큰 산매에 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혹은 편안히 머물기도 합니까 또 보살의 불과 사이 한 넓고 큰 산매에 잘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능히 일체의 산매에 자유로우며 신통과 변화가 쉬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여라 보안이여 그대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보살들을 잇대게 하려고 이런 이치를 묻는 것이로다 보안보살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이미 불과 사이하게 자제한 신통을 이루어 모든 보살의 훌륭함을 넘어섰고 대비로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니 저에게 청하면 마땅히 그대에게 산매에 자제한 해탈을 말하리라 하니 그때 해상의 보살들은 보인 보살의 이름을 듣고 즉시에 불과 사이하고 무한한 산매를 얻었으니 이 마음 생각에 막힘이 없어 아주 고요히 움직이지 않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밝게 비추지 못할 것이 없었으며 있는 복덕은 끝이 없고 일체의 신통을 다 구족하였습니다를 잘 들으셨습니까? 보현보살의 명호만 듣고서도 불과 사이한 무한한 산매를 얻게 되었더라 이거야 그래서 선님들께서 추건할 때 말이야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등에 탈 여시교와 항사극 필경 무불급 중생하여지다 크게 박수 선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아쉽지요? 이런 서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음력을 깨끗이 하고 원력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 가지 산매를 소개하고 보현보살에게 설법을 하라는 대목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보현이여 마땅히 보안보살과 해상의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 가지 산매를 설하여 보현의 온갖 행원에 들어가 이루게 하라 모든 보살이 열 가지 산매를 설함을 듣고서 생사를 초원하게 하나님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넓은 광명 큰 산매여 둘은 미묘한 광명 큰 산매여 셋은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는 큰 산매여 넷은 청정하고 깊은 마음 생각의 행인 큰 산매여 다섯은 과거 장음한 갈무리를 나는 큰 산매여 여섯은 지혜강명의 갈무리인 큰 산매여 일곱은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음을 나는 큰 산매여 여덟은 중생의 차별한 몸인 큰 산매여 아홉은 법계 자유자제하는 큰 산매여 열은 걸림없는 바퀴인 큰 산매 이니라 이 십대 산매는 모든 대보살들이 잘 들어갔는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말씀이시니 만약에 여러 보살들이 원하고 추구하며 존중하고 수습하여 깨어르지 않으면 곧 이루게 될 것이니라 이 같은 일을 대도사라 하고 모든 경계를 통달하니라 하며 온갖 법에 자제하니라고 하나님 보현보살이여 이제 모든 보살의 열 가지 대산매를 분별해서 말하여라 여기 모인 니들이 다들 듣기를 원하고 있느니라를 나아 부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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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gnar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보현보살이 10가지 산매를 설법하는데 10정품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매를 닦게 되면 세 가지 이익이 있다 이익에 눈을 뜨세요 산매를 닦는데 첫째는 뭐냐 밖으로는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을 잇게 돼 힘을 얻게 되고 안으로는 공덕과 복덕이 원만하게 되고 위로는 부처님 가위에 포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산매를 우리가 꼭 닦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닦기로 약속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대목을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나무 대방광 불원경 제28식통품 그때의 보현보살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에게 10가지 신통이 있느니라 무엇이 여인가 하나는 남의 마음 생각을 아는 지의 신통으로 무한히 다양한 중생들의 마음 생각의 차별함을 아느니라 둘은 자제하게 청정한 하늘을 본 지의 신통으로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날 때의 좋거나 나쁜 세계에 복이나 죄를 받음 좋구나 추앙과 더럽거나 깨끗한 이 같은 종류의 무한한 중생들을 보는 이라 셋은 과거사를 아는 지의 신통으로 중생들의 지난 이를 다하니 이른바 아무 곳에 태어나서 아무 종족의 성명 고통과 쾌락을 받음 시작도 없는 먼 옛날부터의 생전 속에서 인연으로 점점 자라나고 차례로 상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고 윤회하던 각가지 종류를 모두 다 확실히 아느니라 넷은 미래가 끝날 때까지 아는 지의 신통으로서 온가 세월을 하니 하나하나의 금마다 중생들이 명이다 하여 다시 인연 따라 태어날던 일과 생사가 상속되며 읍과 과보가 선하거나 불선하며 초월하거나 초월하지 못함을 아느니라 다섯은 막힘없이 청정한 하늘계로 듣는지 신통으로 온갖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며 생각대로 자제하느니라 여섯은 자체의 성품과 동작이 없이 모든 불국토에 가는 지의 신통으로 생각대로 다가가는 신통에 머물게 되면은 이 보살이 아주 먼 세계에 부처님 명호를 들으니 듣고 나서는 자신이 그 불국토에 있음을 보게 되느니라 일곱은 온갖 은사를 잘 분별하는 지의 신통으로서 중생들은 각가지 은사를 하니 각기 표시하고 각가지로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아는데 마치 햇빛이 두루 온갖 색을 비추면 눈이 있느냐는 다 확실하게 알게 되듯이 보살도 마찬가지로 온갖 은사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서 은사의 구름에 깊이 들어가서 일체의 은사를 세간의 지혜로운 자들은 다 알게 하느니라 여덟 번 무한한 나성지 몸에 장음을 대는 지의 신통으로서 온갖 법이 분별하는 모습이 없으며 청왕적백의 모습이 없음을 아느니라 5번 모든 법의 지혜신통으로서 세속죄를 취하지도 않고 제1의 죄에도 머물지 않으며 비록 말을 하나 집착하지 않고 온갖 법을 연설하여도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항상 놈이 막힘없는 법문을 연설하고 온갖 미묘한 음성으로 중생생각을 따라 법비를 두루 내리되 시기를 놓치지 않느니라 여덟 온갖 법이 소멸해 없어지는 산매에 들어가는 지혜신통으로서 시시각각 모든 법이 소멸해 없어지는 산매에 들지만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보살의 일을 버리지도 않은 이른바 모든 중생들을 항상 멀리하지도 않고 교화하여 다루는 시기를 잃지 않으며 불법을 증대하되 보사령이 원망케하고 중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신통 변화가 쉬지 않음이 마치 그림자가 온갖 곳에 두루 나타나는 듯 하지만 산매에는 아주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이라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신통이니 보살이 만약 이 신통에 머물면 모든 삶에 막힘없는 지혜신통을 얻게 되는 이라를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신통을 얘기했어요 다음 대목을 봉독합니다 나무 대방광 불화음 경제 29 시빈품 지혜의 심오함을 밝힌다 열 가지 알아참임 그때의 보현보살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열 가지 인지함이 있으니 만약에 이 인지함을 얻으면 모든 보살의 막힘없이 인지함에 이르러 온갖 불법의 막힘이 없고 다함이 없게 되니라 하나는 음성을 인지하니 불법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아 깊이 법을 믿고 깨달아 흔쾌히 나아가며 유심으로 생각하고 닦아서 안주고 하니라 둘은 따라서 인지하니 온갖 법을 사유하고 관찰하여 평등하고 어김없이 따라서 이해하며 생각을 청정케 하고 바로 머물러 수습해 들어가 이르니라 셋은 생사없음을 인지하니 하찮은 법도 태어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그것을 봄이 없느니라 넷은 환상과 같음을 인지하니 온갖 법이 모두 다 환상 같아서 인연으로 일어남을 알아 한 법 가운데 많은 법을 이해하고 많은 법 가운데 한 법을 이해하느니라 다섯은 아지랑이 같은 걸 인지하니 온갖 세간이 아지랑이와 같은 걸 아는데 마치 이 아지랑이는 있는 데가 없어 안도박도 아니면 있지도 없지도 않고 단지 세간의 은언을 따라서 나타내 보이니 보살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여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일체를 깨달아 원망케 하느니라 여섯은 꿈과 같음을 인지하미니 모든 세간의 꿈과 같음을 아는데 마치 꿈은 세간도 아니고 세간을 떠난 것도 아니며 나고 없어내는 것도 아니지만은 모습을 보이니라 일곱은 며리 같음을 인지하미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의 성품을 관찰하여 따가 이루어 피안에 도달하는데 모든 음성이 다 며리 같아 오감이 없음을 알지만은 이렇게 나타내느니라 여덟은 그림자와 같음을 인지하미니 세간에서 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해와 달 남자와 여자 사태가 살림 하천생불들이 기름이나 물 거울 등의 청정한 물상의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그림자는 기름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합하지도 않으며 흐르는 냇물에 흘러가지도 않고 저수지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그 속에 나타나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곳에는 그림자가 나타남을 알고 저곳에는 없음을 알며 가깝고 먼 물상들이 비록 그림자를 나타내니 그림자는 멀고 가까움이 없듯이 보설도 마찬가지로 능히 나와 남의 모두가 다 지혜의 경계임을 알아서 두 가지로 알아 자타에 구별을 하지 않으나 자국과 타국에 각각 달리 한때에 두루 나타난다 마치 씨앗 속에 뿌리, 운, 줄기, 마디, 가지, 잎이 없대 능히 씨앗이 이와 같은 것을 내듯이 보설도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는 법에서 두 모습을 분별하여 정교한 방편으로 막힘없이 통달하느니라 아홉은 흑해비같음을 긴지하미니 온갖 세상이 모두가 흑해비같음을 아는데 온갖 고통과 즐거움이 뒤바뀐 것이 흑해비이니 흐망한 법으로 생긴 것이요 마치 흑해비는 세간에서 생겨남도 사라짐도 아니며 생산도 열반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니라 이런 흑원같음을 긴지하미니 온갖 벗개가 흑원 같아서 실체적 모습이었고 모든 세계도 흑원과 같아서 일어남이 없으니 이것이 보살의 열가지 인지하미니라를 나 우아이민 타불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하시고 보온보살이 또 개성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때 보온보살께서 그 뜻을 다시 펴고자 개성으로 서라시었습니다 하나는 33천에 있는 모든 천자들이 한 그릇에 다 같이 먹되 먹는 것은 제각기 같지 않네 둘은 제각기 먹는 각가지 음식이 시방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 같은 따끈 업으로 자연히 그릇에 찬해 셋은 중생과 국토는 각가지 업으로 이루어진 것 환상 같은 데 들어가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네 넷은 온갖 생각을 없애고 무의미한 말까지 떠나면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는 자 다들 해탈을 얻게 하리 다섯은 마치 꿈속에서까지 다른 모습 보듯이 세간도 마찬가지로 꿈과 다를 것이 없네 여섯은 마치 물속의 그림자 안도 아니고 또한 박도 아니듯 보살이 깨달음을 구하며 세간이 세간 아님을 아내를 우리 다 같이 보현보살과 같은 보살이 되자면은 보현보살이 깎은 10대 행원을 실천하면 된다 우리 다 같이 보현보살이 됩시다 봉독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하나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둘은 모든 열애를 찬탄하겠습니다 셋은 모든 공양을 베풀겠습니다 넷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다섯은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겠습니다 여섯은 법륜굴리기를 청하겠습니다 일곱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여덟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아홉은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겠습니다 열은 널리다 회양을 하겠습니다 봉독이 끝났다 그럼 합장하시고 웅은 2차 화음산림공적 보급의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계공 성불도를 나의 specialize 이제 합장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화음산림 대중은 이제 앞으로 입가에는 미소가 머리에는 지혜가 가슴에는 사랑이 보사르도를 행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